바이오신약의 효과 바이오신약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인 S6를 1997년에 처음 등록을 하고 개정해서 2011년에 어덴더물 추가된 현재 버전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과 허가자료를 검토해보면 초기에는 바이오약품평가에 여러가지 일반의약품평가방법도 적용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평가기술에 대한 발전 예를 들면 질환 모델 동물들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고 형질전환 동물에 대한 기술이 발달해서 평가시스템이 적절하게 잘 적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표준화되어가는 경향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써 항체의약품평가에서는 설치료와 영장률을 사용해서 독성을 평가하고 독성시험에서 치료용량의 약 10배 정도까지 적용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표준화되는 경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발표 내용은 M3와 S6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서 S6에 대한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현재 2011년 추가된 S3의 어덴덤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3와 S6에 대한 어떤 메인 컨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목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이 바로 이 비임상 안전성 연구가 임상시험을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데 임상시험을 위한 것이 아닌 비임상시험에만 집중하는 경우들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비임상 연구는 약물 허가를 위해서 양리학적 연구 및 독성 연구를 포함한 다음에서 보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비임상시험 초기 단계에는 임상시험과 같이 동시에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아주 쉬운 얘기이긴 하지만 매번 따로 구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칙에서 입각을 해서 비임상시험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계획하고 디자인을 하면 쓸데없는 자원낭비 특히 쓸데없는 동물의 사용이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결과를 저희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M3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평가의 기본 원칙을 제시를 하지만 다음에 세 가지 약물의 경우는 예외 사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 의약품은 S6를 참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M3에서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비임상시험의 시기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 아주 심각한 질병 등의 사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치료제, 이노베이트 세라프틱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간략하라든지 추가, 여러 가지 생략하는 것들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이올로직스,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 해당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S6 및 M3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캐나다일스의 왕선생의 자료에서 발췌한 것인데 M3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비임상 시기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S6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임상시험에서 최초 용량을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도저 에스컬레이션 스캠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토역장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독성이 어떤 리버젤한, 가역적일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에서 관찰될 수 있는 안전성 파라메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S6에서 정의하는 바이오파마슈티칼, 즉 바이오신약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정의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약품도 여러 가지 임퓨러티라든지 컨타미네이션이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시험이든 비임상시험이든 물질의 품질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독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비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배치하고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배치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개선하다 보고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프리크리니컬에서 되는 배치랑 크리니컬에서 배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추가시험을 통해서 컴퍼라빌리티, 한국말 번역 가이드라는 동등성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것보다는 약간 유사성이라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유사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임상 안전시험에서 원칙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첫 번째로는 렐러번트한 애니멀 스페시스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라이라든지 신체 상태, 용량 투여 경로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여 물질의 안정성, 스테빌리티에 대한 것이 고려할 사항입니다. 안전성 시험에서 GLP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데 M3에서는 일반 약효 시험에서는 GLP가 일반적으로 수행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성 시험에서는 슈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GLP 기준에 맞게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6에서는 익스펙티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GLP를 따를 것을 권고를 하지만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특화된 테스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LP를 완전히 따르지 않아도 판매 허가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허가받은 아테졸리 주마베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의 허가자로 해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치료회 같은 경우에는 GLP를 따르지 않았고 영장류 시험은 GLP에서 따라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 치료제의 허가에 대한 FDA 가이드라인을 보면 완전히 GLP 내귤러신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이유 또는 독립된 QA 유닛이나 개인에 의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018년에 킴라야에 대한 EME의 허가자료를 보면 안전성 평가에서 GLP를 따르지 못했다.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가 렐러먼트 애니멀에 없어서라고 아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예시를 보여드린 경우 같은 것은 저희 기관에서 의료기기 전임장 시험에서 난지 LP 시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FDA 허가자료 제출 시에 저희가 독립된 QA에서 감독이 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하였던 얘기고 이를 통해서 시험 제품은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독성 시험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구조적인 특성이라든지 또는 물질에 작용하는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때문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파마코 다이나믹 즉, 교력을 보기 위해서는 인비트로 시스템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비트로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임상에서의 작용, 인비보의 결과의 예측, 약물에 대한 여러 중에서의 동물의 상대적인 센티비티를 정량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적절한 동물종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보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강조되고 있지만 넬러번트 애니멀 스페이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인비트로 시스템하고 인비보 시스템을 통한 결과로써 사람에 대한 익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을 하는 것입니다. 아테졸리 주마의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와 파마코 다이나믹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인비트로와 인비보 시스템의 예의입니다.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와 인비보 시스템의 예의입니다. 바이오의약품에서 생물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표준적인 독성시험 동물종, 일반적으로는 설치료 일종과 비설치료 일종을 하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적용이 별다른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네레번트한 동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는 어떤 면역화학적인 검사들, 기능적인 검사 등을 통해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모노크로랄 안티바디를 예로 들어져 있는데, 방체가 인식하는 부위민 에피토비나 또는 리셉터를 발현하는 동물종, 또는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보이는 동물종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노크로랄 안티바디의 PK 테스트에서는 사람의 FCRN을 발현하는 티지 마우스, 여기서 잭슨 티지 마우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랑 사이노몰거스 원숭이를 사용한 것이 거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티바디 약물의 독성은 에피톱하고 결합하거나, 또는 어떤 언인텐셔널한 티스 크레스 리액티비티에서 유발될 수가 있으므로, 독성시험 동안 이러한 릴레번트 애니멀에서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행한 트라세스 주막, 허셉틴이죠. 이것에 대한 동물 PK 시험인데, 일반 마우스와 FCRN을 발현하는 티지 마우스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해보면, 티지 마우스가 사람에서 나오는 PK, 여기서는 예시로서 반간기를 들었는데, 거의 매우 유사한 PK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노몰거스 또한 사람의 PK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항체 약물의 PK를 할 때, FCRN 티지 마우스와 사이노몰거스를 기본적인 렐러먼트 애니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2종의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는데, 만약에 적절한 동물이 한 종이고, 바이올로직 액티비티가 잘 알려진 경우에는 1종으로도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절한 동물의 종이 없으면, 형질전환 동물 또는 호멀로거스한 프로틴, 즉 상동성 프로틴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동성 물질이라고 자꾸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휴먼 TNF 알파 제재를 평가하는데 마우스를 사용하였다면, 마우스에게 마우스 TNF 알파를 투여하는 방법들, 이렇게 예시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에 나온 것 같이, 트랜스제닉의 애니멀도 없고, 호멀로거스한 프로틴도 없는 경우에는, 리미티드 톡시터티를 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시와 같이, 14일 이만의 밤보티어 독성인 시험에서 중대학 기능적인 어떤 엔드포인트, 여기서는 카디오바스큘라라든지, 아니면 호흡기계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지만은 어떤 중요기관에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정도라도 하라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동물 시험 기술이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질환 동물의 종류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리적 기능 평가 뿐만이 아니라, 질병 진행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질환 동물에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도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환 동물에서의 평가는, 리스크 베네핀 레이셔에 대해서 더 좋은 결정을 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파마콜로지 앤 톡시콜로지 스터디 디자인이라고 해서, 질환 동물을 사용해서 파마콜로지도 보고, 톡시콜로지도 볼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숫자나 젠더 이런 경우들을 보면,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무작정 늘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것은 독성의 작용에 대한 발생 빈도 뿐만 아니라, 시빌어트, 어떤 질병이 얼마나 독성작용이 극대화되는지 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류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가 최소한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니터링 횟수라든지, 모니터링하는 기간을 증가시켜서 적은 샘플 수에 대한 약점을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여 및 용량 관계에서는 투여 경로, 횟수가 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과 동일한 것이 가장 최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예로써는 패스트 크리어런스 레이트, 제거율이 빠른 경우에 투여 횟수를 증가시켜서 익스포조, 노출도를 유사하게 맞추는 것이 고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익스포조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약동하기 위해서 AUC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이 진한 선은 여기서 예를 들은 동물의 PK라고 보면 약물 소실이 빠른 경우들이죠. 그래서 혈중 농도가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점성과 유사한 노출도를 보기 위해서 약 12시간 정도의 약을 한 번 더 주는 것이죠. 그래서 AUC가 비슷하게, 즉 익스포조가 유사하게 맞춰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여 경로 또한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생체 이용률이 제한적인 경우라든지 동물의 사이즈, 생리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로를 다르게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경우에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투여 경로를 선택한 예인데 임상에서 헤파틱 아터리에서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데 네트에서 사이즈 문제로 헤파틱 아터리에서 투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적인 경로로 가스트로디오데날 아터리에서 투여를 하는 예입니다. 혈류의 흐름을 고려를 할 때 가스트로디오데날 아터리에서 투여해도 헤파틱 아터리에서 투여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트에서 가스트로디오데날 아터리를 선택했고 투여 경력의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를 들었습니다. 독성시험에서 용량 설정은 또 매우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M3에서 권장되는 내용은 MTD 즉 최대한 내약성을 갖는 용량 혹은 MFD 가능한 최대 용량까지 투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MTD나 MFD는 꽤 많은 양이 투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약품은 약물의 독성이 절대적인 어떤 약물량보다는 생물학적 반응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MTD라든지 MFD까지는 투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MTD까지는 투여를 하는 경우에 약물 생산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S6에서는 좀 뭐 말이 어렵기는 한데 도즈 리스판스 릴레이션십을 보이는 도즈를 줘라. 그래서 거기에 독성작용, 노아엘, 노업저브, 어드버즈, 이펙티브 레벨 우리말로는 무독성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실제 용량을 결정할 때는 인비트로 자료, 인비보 효력시험 자료 등을 총동원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나올 것 같은 양리적, 생리적 작용들, 지연물질에 대한 어떤 특징들, 임상에서 사용 등을 고려해 갖고 다른 여러 요소들까지는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일반의약품과 달리 바이오의약품은 안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노젠의 스틱입니다. 즉 면역원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바이오의약품은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기 때문에 면역반응의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복 투여독성에서 대부분 이러한 이미노젠의 스틱가 나타났죠. 그래서 면역원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발생된 안티바디를 검출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면역반응이 양리적 작용을 중화시키거나 독성작용을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리작용에 대한 영향, 또 독성작용에 대한 영향이 없으면 면역원성을 밝히는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물에서 면역원성을 밝히는 것이 무의미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 유래의 프로틴이 동물 체내에 들어가면 당연히 면역반응으로 안티바디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메미테나와 있듯이 인실리코어날라이시스나 인비트로 스터디, PBMC를 이용한 인비트로 스터디를 이용해서 면역원성을 예측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보시는 예는 사람의 이중항체를 반복 투여했을 때 렛트의 예입니다. 일부 개체에서 혈중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안티드러그 안티바디, ADA 생성이 돼서 약물과 결합을 해서 이러한 혈중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혈중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의심되는 예입니다. 사람의 항체를 줬으니 당연히 ADA가 생성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ADA가 약동액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래그림 같은 경우에는 반복 투여해서 이거는 ADA의 생성량에 비례해서 예측된 혈중농도보다 실제로 측정된 혈중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도 ADA가 약동액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해 보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약물의 특성에 따라서 독성시험이 추가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는데 약물의 기능적으로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보면 여기에 킴라이아 같은 경우들 이거는 특성상 인비트로에서 익스펜션 테스트를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되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T셀의 이상을 나타내는지를 보는 독성시험을 추가해서 했고 그리고 아테줄리 주막 같은 경우에 반복 투여 독성시험에서 해모리틱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더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컨셉팅 같은 경우에 심장에 대한 독성도 더 좀 반복 투여 독성에서 관찰하였고 그리고 이제 멀티플 마이올로마가 치료용인 ADC 브레넷 같은 경우에는 안구에 대한 독성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안구에 대한 독성 또한 추가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재에 따라서 독성시험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독성을 평가할 때는 이런 익스포지어에 대한 어세스먼트 즉 노출도죠. 이것을 보는데 말이 어렵긴 한데 익스포지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동학에서 AUC라고 우리말로 하면 곡선의 면적이라고 그러죠. 혈중농도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 밑에 있는 면적을 바로 노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 약물이 CMAX가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지만 AUC는 유사하다. 즉 노출도가 유사한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톡시코카이네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익스포지어에 대한 독성의 정도 즉 약물 혈중농도를 그랬을 때 AUC에 따른 독성의 정도를 판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인 경우에는 이런 PK가 표준하는 것도 아주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PK 테스트 또한 그냥 일반적인 정상동물보다는 약물에 맞는 어떤 넬러번트한 동물에서 평가하는 것이 자료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표지한 물질로 사용하는 비임상시험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표지 물질하고 표지하는 물질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넬러번트한 애니멀에서 이루어지는 PK 프로파일은 결국 임상에서 익스포죠. 아까 전에 노출도 AUC 및 도지를 어떤 기반으로 한 그 세이프티 마진을 우리가 접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세인은 베리데이트한 검증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임상이든 비임상이든 동일한 방법을 해야 된다는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바이오의약품은 메타볼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메타볼리즘 테스트는 적용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해 투여 독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테믹한 톡시서티, 노칼 톡시서티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해 투여 독성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하는 반복 투여 독성의 용량 설정의 기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복 투여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투여 경로라든지 투여 횟수 등의 어떤 레즈맨이 임상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노출 정도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투여 독성에서 익스포조와 독성과의 관계 즉 AUC와 독성 관계의 톡시코카이네틱 또한 포함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리커버리 피리어드죠. 양리작용 및 독성작용이 리버절되는 것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간 설정에서 여러 가지 이것도 참 제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대부분 바이오약품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간을 리피티드 톡시서티를 관찰하도록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아주 짧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 이런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만 해도 된다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여되는 경우도 6개월 정도까지이면 적당하다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면역독성은 주로 이제 이미노전에서 대대한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다른 시험들을 고려하는데 아주 뭐 희귀한 경우들에서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번식독성, 리프로득티브 퍼포먼스라든지 데벨로먼트 톡시서티, 어떤 발생독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품의 특성, 그 다음에 임상의 적응증들 사용되는 환자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일본에서 허가받은 항체의 약품 39종 중에서 간암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표시된 것과 같이 생식 발생독성은 대부분 사이노멀거스에서 평가가 됐습니다. 일부 티지마우스나 레빗 같은 데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이노멀거스고 생략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를 봤을 때 생식 및 발생독성 시험된 약물들 여기서 보면 트라세스 주막, 젬트류 주막, 알레츠 주막 같은 경우다. 이런 것을 보면 여성에서 사용될 수 있거나 혹은 낮은 연령관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생식독성이나 번식독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니볼루마비나 아테졸리두막 같은 경우에 보면 니볼루마비 같은 경우에는 반복투교 독성에서 어떤 생식기관에 영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안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아테졸리두막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웨이 자체가 피탈 버튼을 톨러런스를 가지고 피탈에서 리젝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예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항암약물들에서의 예를 보면 이것도 역시 캔서 약물에 비해서는 많은 예에서 생식 및 발생독성을 평가를 했는데 주로 이것도 사이노멀거스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에서 보면 HP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호멀러거스 프로틴 시험 물체가 상동단백질에서 사용을 해서 네러번트 애니메이 아닌 마이스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한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오말리주마비나 우스테키주마비나 이런 것은 여성이라든지 어린 개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번식 및 생식 독성을 했고 팔리비주마비라든지 이달리루시 주마비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심각한 질병들 그 다음에 이머저시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약물들이고 가인기 여성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번식 독성하고 발생 독성 같은 경우를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의 환자군 적응증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노톡시서티에요. 우리가 유전 독성 같은 경우에는 M3에서는 이상시험 전에 평가를 완료하도록 정의를 하고 있죠. 하지만 S6에서 보면 바이오약품인 경우에는 DNA하고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루틴하게 테스트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테졸리 중학 같은 허가자료에 보면 단클론 항체가 DNA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아예 유전 독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셉팅 같은 경우는 아메스 테스트라든지 마이크로 뉴클레어세 같이 아주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서 전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노톡시서티를 하지 않았다고 명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허셉팅 같은 경우에 2004년에 허가를 받은 경우고 아테졸리 중학은 2016년에 허가를 받았던 걸로 보았을 때 모노크로란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 초기의 난학체들은 기본적인 테스트를 시행을 했는데 최근은 이런 여러 과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아예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성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경우는 ICH S1A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이왕킴인 경우에는 그 제재의 특성에 따라서 생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 바이올로직 액티비티가 바람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재들 뭐 여기서는 그로스 팩터라든지 면역억제제 같은 경우에 시행을 주로 하지만 당체백분까지 바람성과 관련이 낮은 경우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시면 펩타이드 호르몬이나 그로스 팩터 같은 경우들 25종 중에서 투웨어 노덴트 칼시노젠에스티 즉 풀 칼시노젠에스티 스터디를 한 경우는 한 8가지 정도가 되고 한 10가지 정도에서는 얼터네이티브한 칼시노젠에스티 마이토젠에스티라든지 1년 정도의 스터디를 하는 경우들은 한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6건 정도에서는 테스트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체의학금 같은 경우에는 풀 칼시노젠에스티 스터디를 한 예는 하나 정도밖에 없었고 한 5종에서 얼터네이티브한 6개월짜리 1년짜리들 테스트를 했던 예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개 정도는 테스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퓨전 프로틴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민 모듈레이터들 같은 경우에 예를 보면 풀 칼시노젠에스티는 한 건 정도로 했었고 얼터네이티브 스터디를 한 건 두 건 정도 되고요. 두 건은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헤마토포에틱 팩터들 중에서는 다른 제재들은 테스트를 했는데 GCSF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재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요. 코아귤레이션 팩터 같은 경우에는 풀 칼시노젠에스티를 한 예는 하나도 없었고 얼터네이티브 칼시노젠에스티를 한 예가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인터페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극히 일부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로컬 톨러언스 스터디 이거는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죠. 슈드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이거는 따로 독립된 스터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 톡지서티라든지 리피티드 톡지서티에서 하면서 그 국소반응 등을 관찰을 하는 거죠. 1997년에 S6가 제정되고 기술 및 지식이 계속 변화되었기 때문에 2011년에 어덴담을 포함해서 개정을 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실에 부합한 기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덴덤도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어덴덤에서는 만약에 오리지널 가이드라인하고 어덴덤하고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어덴덤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나 백그라운드는 오리지널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고요. 이 범위 또한 오리지널 가이드라인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특별히 항암제인 경우에는 S9을 참고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스페시즈 우리가 종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렐레번시죠. 앞에서도 오리지널 가이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래서 이제 표적 서열에 대한 상동성, 어떤 기능적 작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비트로, 인비버세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티슈 크로스 리액티비티 이거는 별다른 스페시피 렐레번시를 나타낼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종과 사람의 상동성에 대한 어떤 분석한 예를 하나의 예를 드리면 그 앞에서 설명드린 항체의 약품이 약도가 영향을 주는 FCRN에 대한 시퀀스에 비교를 했을 때입니다. 사이너멀거스 원숭이 같은 경우에 시퀀스가 거의 90% 이상 유사한 것으로 다른 동물종들은 아무리 많아봤자 60%, 70%인데 그런 것에서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아미노 시퀀스는 거의 사람과 사이너멀거스는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항체의 약품에서 PK평가는 거의 사이너멀거스의 원숭이에서만 테스트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스페시스의 숫자에 대해서 두 개의 스페시스가 릴레번트하다면 단기 독성 시험을 2종에서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죠.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리고 결과가 두 종 모두 결과가 유사하고 이러한 결과가 약물작용기전에서 해석되는 경우에 한 종에서의 장기 독성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체의 약품 경우에는 설치료와 원숭이에서 단기 테스트를 하고 장기 테스트는 원숭이에서만 하는 것이 거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또한 릴레번트한 애니멀이 없고 TG 동물도 사용이 난해한 경우에는 호멀로우스한 프로틴을 사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도한 양의작용에 의해서 독성 반응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정량적인 평가에는 사용되기가 좀 난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고 설정 시에 여러 가지를 참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용량 설정에 대한 거죠. 용량 설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PD, 즉 파마코다이너믹 약효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작용 기전에 의해 과도한 양의작용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맥시멈 인텐티드 파마콜로직 이펙트 즉 최대 양의작용이 나타나는 용량이 고려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임상에서 사용되는 용량의 10배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다 힘든 경우에는 PK 데이터 인비트로 데이터 여러 결과에 대해 복합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량 설정할 때가 가장 많은 고려사항들이 고려되고 또 시간이 좀 많이 드는 작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반복 독성 기간은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바이오약품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항암제의 경우에는 S9에 참고를 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회복군을 통해서는 회복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지연독성 딜레이드 독지저티를 평가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탐색적인 임상시험은 M3를 따르고 규제 당국하고 협의를 미리 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는 최근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ADC 독성 시험 설계 입니다. 사이노멀거스에서 반복 독성을 수행하는 시험인데 개체수를 어떻게든지 줄이기 위해서 시험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하이도즈 50mg 퍼 케이지로 저희가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에서 5mg 퍼 케이지가 최대 치료 용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독성도 5mg 퍼 케이지 나타난 것을 확인해서 그 10배인 용량인 50mg 퍼 케이지를 최고 용량으로 설정을 하였죠. 두 번째로는 보스 젠더 우리가 남녀 모두를 넣었지만 샘플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서 보면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케미스트리라든지 CBC를 봐서 독성평가를 하는 어떤 모니터링 프리퀀시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투여에서 반복 투여에서 PK 체어를 넣어서 톡식코카이네틱 또 이를 통해서 이미로젠니스틱도 평가하도록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량군에서 25mg 퍼 케이지 50mg 퍼 케이지에서 회복군을 다른 분에 비교해서 추가해서 독성의 리버잘에 대해서도 관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가 최대한 적은수로 허가에서 요구되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설계한 예라고 저희가 예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로젠니스티 시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비보 시험이 가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동물에서 하는 건 어차피 면역호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실리코어 거널라이시스라든지 PBMC를 이용한 인비트로스티가 더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ADA를 꼭 측정해야 되는 경우는 S6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DA에서 약회의 영향을 PD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 PD 마커가 없는데 노출도가 예상치 못하게 변하는 경우들 아까 전에 같이 혈중농도 갑자기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 그리고 아나필락시서 같은 면역맥의 반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ADA를 꼭 측정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리프로독티브 하고 디벨로먼털 독지서티 생식독성 같은 경우에는 S5 가이드라인에서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종특성이라든지 제품의 작용기전 어떤 면역원성 약동확정 특성이라든지 엠브리오하고 피탈 익스포저에 따라서 또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이올로직 드럭들 보면 생식 및 발생독성에서 렐레븐트한 애니멀의 영장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장류도 안 되는 어떤 렐레븐트한 애니멀이 없을 경우에는 트랜스제닉 마우스 호모로거스한 프로틴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이 되고 있고 일 예에서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예시드렸던 2018년 일본에 서가된 39개의 항체 의약품 중에서 항암제에 대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보시다시피 사이너모로그스에서 평가가 됐죠. 이러한 생식독성 하고 디벨로먼트한 테스트가 일부 티지 마우스라든지 렛이나 토끼에서 수행된 얘도 있습니다. 비항암 약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이너모로그스에서 수행이 됐고요. 여기 보면 HP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바로 호모로그스 프로틴이죠. 그래서 이 렛라든지 마이스에서 된 경우들은 이러한 상동성 단백질을 사용해서 테스트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퍼틸러티 수태율에 대한 판정은 S5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도록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렛러븐트한 종이 마우스 레이팅 경우에는 둘 중에 한 종만 사용하면 되지만 양약적으로 다른 종이 네리번트한 경우에는 다른 종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류에서 평가가 가장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를 교배시키고 분만시키는 작업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태율에 영향을 주시는 요소들에 평가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 리프로득티브 트랙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암컷 같은 경우에는 멘스트러스 사이클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수컷은 정자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번식 호르몬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도 수태율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허가받은 아테졸리 주막 같은 경우에는 생식미 발생 독성 시험을 따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복 투여 독성 에서 여기 나와있듯이 멘스트러스 사이클 테스티스와 시멘에 테스토스토론에 대한 호르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번식에 미칠 가능성을 평가 했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으니 생식미 발사 유통성을 따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벨로먼탈 톡지 서티 여기서 EFD 엠브리오 피탈 디벨로먼트 프리 포스트 레이탈 디벨로먼트 PPND 가 있는데 바이오 의약품은 태반 통과가 일반 의약품 하고 다른 기전을 통합니다. 보통 5000달 톤 이상 되는 하이몰레큘러베이트를 갖는 경우에는 플라센타를 통과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 대부분 15만 달 톤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태반을 통과하려면 특수한 메커니즘 그 FCRN 리셉터를 통한 특수한 메커니즘 을 통해서만 태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의약품 경우에는 태아에 대한 전달을 동물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초기 기관 형성기 이때는 아주 투과도가 낮습니다.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초기 투과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되고 그래서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서 임신 50일까지는 태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가치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평가가 돼야지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을 평가하는 가치가 높고요. 그리고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초유를 통해서만 항체가 전달이 가능한데 설치료는 출생 9일까지도 항체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PPND 스터디보다는 항체 의약품에서는 Enhanced PPND 스터디라고 해서 임신 20일부터 출생 사이에 투여를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시행하는 게 더 유용한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식 및 발생 관련 독성은 최소한 삼상 시험 종료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된다고 가이드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성에 관해서는 어덴담의 내용은 오리지널 가이드란하고 유사합니다. 바이오 요약품의 허가자료에 관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항상 착오를 일으키는 게 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을 따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해야 하지만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원칙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과정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맡겨야 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소스 및 시각 비용 등의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